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나사 중대 발표, 이게 한동안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구박 소식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토성의 한 위성 내부에서 뜨거운 물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계 행성 가운데 두 번째로 크고 신비한 띠를 두른 토성. 토성은 수십 개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엔켈라두스입니다. 나사의 무인 탐사선 카시니호는 지난 2015년 엔켈라두스에서 수증기 기둥을 포착했습니다. 표면을 뒤덮고 있는 얼음층 아래 액체 상태의 물, 바다가 있는데 그 물이 표면에 갈라진 틈새에서 수증기로 분출된 겁니다. 그런데 분출된 수증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생명체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수소가 1.4%, 이산화탄소도 0.8%가 들어있는데 수소와 이산화탄소는 서로 반응해 미생물의 에너지원인 메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섭씨 90도 이상에서 생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규산염 성분도 발견되는데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구의 심해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열수구는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 탄생의 근원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이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됐으며 나사는 비슷한 환경을 지닌 목성의 위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